안녕하세요. 오늘 또 공모전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공모전이 뭐죠? 오늘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상징 캐릭터 공모전이라고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여기가 세종대학교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I로 만든 캐릭터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은 접수기간이 11월 18일까지예요. 참가 대상이 그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캐릭터 디자인을 좋아하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상 내역을 보니까 대상에 1인 또는 한 팀한테 80만원 그리고 우수상에 30만원 장려상에 1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캐릭터라는 것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이제 AI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출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QR 인증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신청서하고 설명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여기 또 전화번호도 나와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음모 신청서나 작품설명서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 양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음모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